네, 오늘의 수익버스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시장 안에서 좀 뒤숭숭한데요. 과연 오늘의 가장 주요된 뉴스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의 팩트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 어디서 찾아볼까요? 투자템의 이성의사 김대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 하나씩 다뤄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아닌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시죠.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에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투자 심리가 좋은 상황에서 나왔다면 주가 탄력이 더 커질 수 있긴 한데 반도체줄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래, 이런 호재라도 계속 나와주면서 분위기 전환해 주는 게 어디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3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 검정색 막태 그래프 부분이 3분기의 실적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커지시는 게 보이죠?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창사일의 차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매출액은 2,0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8%에 증가했고요. 컨센서스도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93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무려 3,320%가량의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분기 대비 따져봤을 때에도 8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도 컨센트를 크게 상회하면서 한미반도체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썰들이 많았는데 오늘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실적이 좀 좋았나라고 봤더니요.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된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HBM용 TC본더의 본격 납품과 내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HBM TC본더 전용 신규 공장 증설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TC본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미반도체잖아요. 세계 시장 점유 1위를 여전히 굳건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SK닉스의 짝꿍이라고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에 오늘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크게 올라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의 주가가 어떨지 한번 보시죠. 현재는 전거래보다 3.4%의 상승만 보여주면서 윗고리가 달려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라는 걸 감안해 봐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장엔 강했지만 현재도 탄력도가 다소 둔화됐고요. 김대준 대표님, 일단 창사 이래 굉장히 좋은 분기 실적이라고 하니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실적을 내놓을 수 있었는지 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앞에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셨는데 HBM 반도체에 관련해서 수요가 증대를 했고요. 우리가 한미반도체 실적이 사상 최소 됐다는데 느낌적으로 잘 안 오죠.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최근 분기별로 보면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급증하죠. 이번 분기에 발표한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를 보게 되면 2022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좋았을 때입니다. 한 해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와 거의 근사치의 실적을 한 분기에 냈습니다. 한 분기에.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한미반도체에 더 많은 투자가 되어져 있고 한미반도체에서 더 많은 손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 전망치도 장밋빛 전망치인데 왜 주가는 안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는 이해가 안 가는 수준입니다. 어제는 3% 가까운 내림체를 보여주는데요. 요즘 한미반도체를 둘러싼 뭔가 카더라라든가 썰이 좀 많아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HBM 12단에 탈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들렸습니다. 12단 재배설이 나오면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한미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 불안 요인이라든가 카더라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연말부터 공급 예정인 12단에 대해서 탈락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와 지금 현재 경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시장에서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왜 안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판단할 때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뉴스보다는 수급이 우선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실적이 나왔지만 수급, 다시 말해서 관심과 거래량이 우선해서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관심과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측면에서 한미반도체를 보게 되면 왜 최근까지 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올 초 12만 원, 13만 원, 12만 원에서 출발해서 거의 20만 원까지 주가 상승을 했죠.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대략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20만 원 부근에서 15만 원까지 내려올 때도 거래대금이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다행스럽게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이 붙어지고 있어요. 최근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거래대금 측면에서 이전에 보여줬던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형성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증가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죠.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상황 하에서 3천억 또는 지금 수준보다도 많은 거래대금 거래량이 유입된다고 한다면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앞서 나온 뉴스, 재료의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재료와 수급이 공이 같은 맥락점에서의 상승 궤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한다면 내일장 또는 다음 주장에서도 최근과 같이 거래대금이 붙지 않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의 흐름들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한다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접근 전략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될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우리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료는 만들어졌는데 그를 받쳐줄 만한 그를 요리할 지금 요리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급이 붙어지지 않으면서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지지에 부진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아마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예의주시했던 건 하나 인더와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요것도 한번 글 보고 갈게요. 어제 갑자기 단독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하나 정밀 기계가 SK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제조용 TC본더 퀄테스트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하나 정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아시죠? 그로 인해서 최근에 TC본더에 대한 가치까지 반영을 해야 한다라며 반도체 주에서 정말 유일하게 살아나왔던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이 콘테스트 탈락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사측에서는 일단 아니라고 부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전에 시간에 거래해서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이 한미반도체, TC본딩 장비업체에서 공고한 지휘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래, 우리밖에 없잖아. 오히려 시간에 사안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한미반도체는 소폭의 상승이지만 상승 유지하고 있고 그와 달리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현재 내림세 11%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성훈 이사님, 이게 어제 단독기사로 나온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일단 사측에서는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밀린다라는 건 시장 믿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본딩 장비 같은 경우 SK하이닉스에서 2원화는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미반도체 이번 분기 영업익률을 보면 40% 중반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만큼 마진이 높은 장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기는 게 많다.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걸 2원화하면 단가 같은 경우를 낮출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SK하이닉스의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지금 본딩 장비 테스트를 하는 거는 맞고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여기에서 보통은 우리가 장비가 라인에 깔리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결과값이 안 났을 때 다시 또 테스트하고 하는 기간이 보통 기간으로는 한 1년 정도? 그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걸 대입해봤을 때는 아직 결과가 중간에 완전 값이 달라서 드랍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는 딱 선을 긋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 우선 노이즈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본딩 장비가 초기에 납품될 만한 물량을 대입한 만큼 주가는 올라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노이즈가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하니까 우선은 매도를 하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납품 확인하고도 다시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팩트는 SK하이닉스는 2원화를 원하는 건 맞고 그다음에 수요일의 차이는 있어요. 단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는 있는데 그 단가 차이만큼 수요일의 간격을 못 좁히면 2원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2원화의 지금 대상이 한미반도체냐 아니면 한화 정밀 기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주자잖아요. 이 두 가지의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는 현재 구간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화 인더스트리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각각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한화 인더는 줄였어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망의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1, 2, 3분기 실적은 본증장국이 나간 실적을 포함이고 새롭게 여기에서 라인, 그런 부분이 딱 진행이 되지 않는 한은 이 실적 맞은 만큼은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한미반도체 또한 관망의 시점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한미반도체는 관망, 그리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은 현 구간에서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서 이성사님 관망 의견 주셨는데 김대진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아직은 관망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수급도 그렇고 카이닉스 향 매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와 지금 한화 인더스트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퀄테스트 문제인데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2013년도에서부터 협업을 하면서 납품을 하게 되는 10년입니다. 그간의 기간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1년 말씀하셨는데 1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 초에서부터 계속 연구, 개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는 퀄테스트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한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좀 더 필요한 지점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전체적인 영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의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전환 측면에서 좀 더 기다려보는 관점이 유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 김대준 대표님 반도체 이야기할 때 되게 신나 보이셨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일까요? 시장이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 김대준 대표님도 힘들게 만드는 시장입니까? 네. 지금 장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데 시장의 순환이 너무 빠르고요. 또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운 장이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시장이 쉽지 않다, 어렵다, 힘들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이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피로한 분 붙잡아놓고 제가 또 한 번 여쭤볼게요. 반도체 내에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의 고리를 저는 끊어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은 생겼어요. 그럼요. 삼성전자가 안 좋다고 다 안 좋은 건 아니구나. 그 안에서 실적으로 우리 믿고 볼 만한 반도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지금 낮아진 가격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리거나 기대해 볼 만한 뭐가 있을까? 저는 오늘 그걸 찾아봤는데 혹시 저 대신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고 엔비디아의 영향권 아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HBM.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탄력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동요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에 풍선 효과에서 유리기반이라든가 관련한 형태의 외적인.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주들이 전력과 관련된 흐름으로 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AI가 움직이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는 AI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번에 전력 소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향후 확장 정책에 대한 종목의 흐름들이 좀 더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섹터는 아니지만 SKC를 비롯한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쪽의 흐름이 중소형단의 종목을 좀 더 끌고 가는 형태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이쪽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는 다음 주 전후로에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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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주간에서는 조금은 가벼운 종목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떠할까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노려볼 만한 종목보다는 좀 지켜보자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보자. 김대중 대표님의 의견이었고요. 마지막 이성 의사님을 향후 구간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반도체 무엇인지 우리 오늘 텔레그램 뉴스도 참 많았는데요. 한미반도체는 보류였잖아요. 관망이었잖아요. 다른 대안처로 종목은요?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신고가가 날 수 있는 구간이죠. 가급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엔비디아와 상관관계가 높은 쪽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MLB 기판 쪽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에 갔을 때 지금 검사 장비 관련해서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국사나 검사 장비 쪽인 테크인 같은 경우를 관심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텔레그램에서는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그널렛 방 들어가 보면요. 최근 5월간의 수급을 한번 분석한 글이 있는데요. 외국인의 특정 업종을 집중해서 순매수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기관이 바이오 섹터인 제약과 생물공학 업종을 매수에 나선 모습이 보였다라고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을 좀 기웃기웃거리는 것 같다라는 수급에 대한 분석글이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도 관심이 있죠. 왜냐? 꿈의 비만약 위고비 출시 때문인데요. 서버가 마비됐다라고 하고요. 예약하려고 휴가를 냈다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위고비, 그 열풍은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주가 측면에서도 보여줬는데 오늘 장의 펩트론도 장중에 10만 원을 터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한동안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올 것 같다. 외국에서도 그랬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찐 맛집들이 테이블 안 늘리고 매장 앞에 줄 세우는 것과 좀 비슷한 모습 같아요. 라는 의견, 저는 여기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물량을 조정하고 있죠.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를 풀고 삭센다를 묶는다고 하고요. 또 이제 곧 있으면 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열을 포화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풀면서 계속 이 시장의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제약사들의 입장도 보입니다. 오늘 장 펩트론을 포함한 비만당류치료제 주들의 주가 분위기는 어떨까요? 현재 보시죠. 파트론은 3.5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10만 원 위에 있네요. 오늘 장중에 10만 4천 원까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올릭스 11%의 급등, D&D 파마텍 6.22%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살짝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비만당류는 아직도 강합니다. 오늘도 강해요.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우선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판매되는지 보겠죠. 그런데 초기 판매 같은 경우는 호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안에서 다른 제품 같은 경우가 또 시장에 침투를 할 텐데 말미에 가서는 가격 인하 같은 경우를 지금 단가에서 한 30% 정도 단행하지 않는 이상은 이 트렌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체내에서 좀 오래 머무르기 위한 수단들 그다음에 흡수가 더 원활하게 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를 놓고 시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물질을 가진 페트론 같은 경우가 일라일리와 함께 좀 협업의 형태가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ING인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생각할 건 게임 체인저가 뭐가 될지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판매에 대한 수치가 이제 곧 나와야 되는데 보기도 전부터 지금 이렇게 열풍이라면 보호일 필요도 없이 다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먼저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위고비 초도 공급 물량도 부족하니까 계속 조금씩 푼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풀다 보면 언젠간 이 시장이 포화될 수도 있고요. 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그래 그럼 우리 가격 인하라고 해서 우리 거 사가라는 그런 피크아웃의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을 텐데 아직 그 걱정하기는 좀 멀었습니까? 이쪽 분야는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아 힘이 나십니까? 아까 반드시에는 힘이 없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시판이 되어서 재료가치 소멸됐다고 보는 관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판단하는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해외 신약이 붐을 일으켰던 품목 중에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의 제약이 있습니다. 화이자에서 나온 비아그라라고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2000년 초반에 만들어졌고 국내에 시판된 것은 2014년도에 처방을 통해서 시판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냐면 비아그라와 유사한 제품들 그러니까 한미약품에서 나왔던 88점, 99점을 그 당시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미약품의 주가가 3만원 대에서 1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가치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흐름입니까? 수입에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또 이 물질에 어떤 포함되는 내용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내용으로 펩트럼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국내의 유사한 국내 시판을 유사한 효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맥락점에서 보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국내 시판용 비만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일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1월 비만학계에서 선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 주가 흐름은 이제 시작이다. 다만 시세 선도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해외 신약에 대한 부분에 연계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국내 시판, 국내용 제품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한다. 한미약품,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이 이 흐름에 동반한 흐름이 나타나겠죠.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그럼 국내용 시판 관련해서 또 비만 치료제로 유한양행, 한미약품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쪽 시장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현 구간에서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으니 난 여기서 좀 매도를 할까라는 그 생각은 살짝 접어둬도 괜찮습니까? 유한양행은 좀 올랐죠. 좀 쉬어야 될 구간이 들어오긴 했는데 한미약품 같은 이제 출발 지점에서 흐름이고 여기 동화 ST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이런 맥락점에서 온다면 많은 종목이 가능권에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가져보자. 제가 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또 텔레그램에 정리된 게 있길래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 그리고 당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바이오먼 판다라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보시면요. 한미약품과 동화 ST 그리고 삼천당 제약, D&D 파마텍, 올릭스, 제넥신, 마이백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김대준 대표님은 한미약품과 그리고 앞서 유한양행을 슬쩍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펩트론의 경우에는 저희가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여기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뜨거운 제약바이오로는 녹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녹십자가 VI가 걸리면서 현재는 7에서 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3분기 매출액은 4,740억 원, 영업이익은 450억 원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3분기 매출액에 있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녹십자의 경우에도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 제약바이오 리스트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됐는데요. 오늘 이 종목의 주가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한 7% 정도 오르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찾는 게 대형 제약바이오 들 중에서 실적이 나온 쪽 SK바이오팜, 녹십자, 그다음에 연결해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면역혈핍재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판매에 대한 부분의 호조가 나오다 보니 우리가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군들까지도 움직이는 모습들이에요. 작은 종목들까지 움직이면 자칫 주가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또 생각을 하고 지금 시세가 나는 쪽을 추격해서 매수를 하기보다 가격 조정이 나오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오늘 녹십자를 예로 들면 7% 오르는 상황에서 다음 거래일에 또는 주간에 3%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 그때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소위 말하는 눌림목의 접근 같은 경우가 유효하기 때문에 하루의 시세가 발생한 만큼 났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구나라는 패턴을 좀 살펴봐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녹십자 현재 구간 7.31%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TSMC의 3분기 실적이 결국 공개가 됐네요. 저희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텔레그램 방, 루팡 방에서 가장 빠르게 TSMC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데이터가 부분별로 나왔기 때문에 좋을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3분기 순이익을 보시면 지금 대만 달러로 매출액은 7,596억 9천만 대만 달러, 순이익은 3,252억 6천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매출은 39% 증가했고요. 순이익과 희석 EPS는 모두 54.2% 증가했습니다. 총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TSMC의 실적을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 짝꿍처럼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에이징랜드의 주가가요. 갑자기 다 실적이 공개가 되자마자 거래 수반하면서 또 한 번 탄력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6.7% 상승 보여주면서 3만 250원에 움직이고 있어요. 김대중 대표님, 다시 또 반도체 힘이 나십니까? 어때요? 이런 종목은 봐야 됩니다. 방금 녹십자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에이징랜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녹십자도 안 움직일 때는 주가가 정말 안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1%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에이징랜드도 마찬가지로 최근 한 3개월 정도 상황에서 주가가 아주 철저하게 횡보 흐름에서, 주가 안 움직이는 흐름에서 오늘 거래량과 주가 등락의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흐름이 거래 수반에서 진행되는 에이징랜드도 현 시점 관심권에 두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에이징랜드, 더 상승폭 키웠습니다. 8%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벌써 공개가 됐는데 원래 3시에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좀 일찍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보고 계세요. 같이 눈여겨봐야 될 TSMC 국내 수혜주, 관련주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보통은 TSMC 관련해서는 파운드리 쪽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연관된 쪽은 없어요. 없는데 방금 짚어주신 에이징랜드 이쪽을 보는 거고 연결해서 엔비디아와 연결해서 보면 돼요.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에 실적이 긍정적이었다라는 점은 그만큼 코어스, HBM, 여기 더해져서 가속기 이런 단위 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요. TSMC 실적 긍정이면 엔비디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을 연결해서 보시면 그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제일 편한 쪽을 찾아가자고요. 그걸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를 포함해서 일단 지금 TSMC의 수혜주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었느냐. 엔비디아와 연관된 종목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견이었습니다. 테마로만 봤을 때도 지금 반도체주들이 조금씩 상승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한번 지금 주가 흐름 보고 가실까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보시죠. 현재 구간 넥스틴이 11%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5%로 상승 탄력을 키웠습니다. TFE는 2.92% 강세에 나타내고 있고요. 예스티와 미래반도체, 오로스 테크놀로지, HPSP 2%가량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또 같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저희가 최근에는 이수페타시스 언급돼 주셨고요. 그리고 파크시스템즈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도 언급을 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볼 만한 종목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시간에 아마 리노공업을 말씀드리면서 부품주 내에서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빠져버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출렁출렁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하게 부품 관련주 내에서의 흐름들이 개선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함유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의 바로 개선의 흐름은 나타나긴 힘들겠지만 다음 주 시장을 겨냥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TSMC에 대한 실적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반의 흐름에 개선된 반도체의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모아가는 측면에서의 접근도는 가능할 것 같다. 당장의 움직임이 개선되는 현상은 아니지만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11월 겨냥해서 반도체 종목들 유효합니다. 네,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라보도 괜찮다. 마지막으로 SKNX의 오늘 분봉 흐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구간 1.4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TSMC의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됐습니다. 탄력도 키우면서 19만 1,400원까지 올라왔고요. SKNX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도 HBM에 있어서의 그 지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여줄 거다. 특히 3분기, 4분기 또 한 번 우리의 눈높이를 높일 만한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타자를 SKNX의 실적이 호우실적으로 나와준다고 하면 우리가 좀 걱정했던 반도체 겨울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이건 또 케바케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도 무리하지는 말죠. 무리하지 마세요. 반도체 무리하지는 말고 지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해완닉스 3분기 실적 당연 좋을 거예요. 당연 좋은데 과연 그 실적을 안고 20만 원을 돌파해서 강하게 가는지 그걸 한 번 보는 거죠. 보유자분들은 그걸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20만 원의 간극 같은 경우가 한 10%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망에 대한 시점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한 번 확인을 하자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레거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금은 톤 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할 시점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 실적 3분기 특히 TSMC 실적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모두 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국내 반도체 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와 달리 바이오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점은 또 장 마감 전에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